아하하하하하 네? 왜 이렇게 웃으시지? 오늘요? 오늘 뭐 이것저것 하죠. 아 반갑습니다. 장아 장아 반갑습니다. 또 준석 씨 제가 또 시간 구매했기 때문에 오늘 뭐 멋있는 거 해드리려고. 되게 멋있게 입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 하나 입고. 하하하하 아 그런 거 원해요? 어쩌면. 그 준석 씨가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망가지고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제가 또 오늘은 멋있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하여 이거 얼굴... 좀 이쁘게 해주세요. 네? 좀 여자 메이크업 아니야? 어 뭐야? 아 레온이 맞잖아. 지. 수. 의사해라. 장. 지. 수. 점차 일로 갈까요? 일단 약간 이쁘게. 점차 일로 갈게요. 점차 일로 갈게요. 가기 전에 여기 와야겠다. 참고하고. 근데 진짜 눈 이쁘다니까.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아 진짜 예뻐. 아 잠깐만. 진짜 이쁘다니까. 엄마 스킨 보여줘요. 아 이쁘다니까. 아니 이쁘다니까. 아니 그 예쁘긴 한데 너무 예쁜데요 이거? 그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그 남자의 예쁜 게 아닌데 이거? 아니 요즘 그런 거 없어. 아 잠깐만 뭐야? 야 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쳤어 미쳤어. 아니 마무리 안 하잖아.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이쁘다니까. 이게 방송용 화장이라 일부 좀 세.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하 일 한잔 하세요 안 따가워 안 따가워 너 나중에 가서 이거 또 해달라고 하지 마라 눈 봐봐 눈 근데 이제 캡에서 잘 안 보이네 그래 이제 나의 얼굴이 옆에 속눈썹 한 번 봐봐 그래 지금 머리 개 이쁘다 막 야 너 머리 마음에 들어 야 너 이쁘지 않냐 하자? 아이돌 메이크업 같지 않아? 내가 고개를 안 돼 아니 들어가봐 눈썹아 너 래온이 좋아하잖아 평소에 아이콘트 한 번만 해주라 진짜? 아이콘트 한 번만 해주라 아이콘트 한 번만 해주라 사람 얼굴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애? 응? 뭔데 도대체 안녕하십니까 뭔데 진짜로 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합시다 저희가 자먼지고 한강으로 갑시다 근데 4시까지잖아요 4시까지니까 4시까지니까 4시 전에 쫀순이 쫀순이 와서 저 쫀순이에요 하고 인증하면 방 좀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방은 픽서 뿌린 게 픽서라는 거거든요 네 화장이 잘 안 지워질 거예요 리무보도 제가 제공해드릴게요 그냥 이거 무드림도 안 지워져 픽서는 이제 풀려가지고 로ktion 선생님 이거 얼마나 재밌었을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 1분 1초가 급해요 빛이 가득한 방으로 바뀌면 빛이 가득한 방으로 빛이 가득한 방으로 진짜 개노잼인데? 그러니까 방금 자체 안 쓴다니까? 하루초로 되면 문이 닫지 중석 씨 빨리 갑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바쁘신 저희? 그 유튜브 선비가 어떻게 되죠? 무심 못 드셔요? 하하하하하하하 갈까 생각 중인데 방정하시더라도 좀 더 계시나요? 쫀순이인 것 같은데? 차단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중석 씨 옷들여야 되잖아요 아 예 어? 이거 왜 니가 입었대? 아 지수야 야 이 개새끼 야 이 미친놈아 아니 여기도 어떻게 입어 돌았나 봐 진짜로 사랑을 담아 뭐해 뭐해 뀽 중석 씨 옷이에요 제가 당신 메이크업만 이쁜 거 해주실 거 같아요? 메이드복 좋아하신대며요 아니 내가 입는 거 말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중석 씨 제가 주문했어요 엄마가 택배 한 거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거 안 맞아 맞아요 스판이에요 제가 어제 입어봤어요 하하하하하 잘 맞던데요? 중석 씨 빨리 입고 오세요 저 시간이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중석 씨 빨리 입고 오세요 시간 샀잖아요 50만원 주고 샀다고요 다시는 전화 안 돼 중석 씨 하지 마세요 어쩌라고요 사실 안 판다고 하세요 다녀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석 씨 빨리 갔다 오세요 시간이 똑딱똑딱 시간이 똑딱똑딱이에요 빨리 저 이러면 나시도 뺐습니다 미안합니다 중석아 시간을 왜 팔아 그니까 사람 봐가면서 팔아야지 중석 씨 현재 여기 사람 많아졌어요 빨리 나와요 나오려면 지금 나와야 됩니다 나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허 화내지 마요 빨리 머리띠 써 봐요 아 이뻐 와우 옆에서 옆에서 여자들이 오 뭐야 시X 남자다 라면 먹을까요? 라면 먹을까요? 저기 20대 분들 많은데 가서 마리나 걸까요? 제 집시 오늘 홈팅해야죠 메이크업도 했는데 홈팅했는데 이쁘다 이쁘다 손석씨 그 라면 하나요 어쩔건데 4시 전에 벗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알바 개논리겠다고? 제 알파에요 맛있게 해줘요 맛있게 라면 맛있겠는데요? 그니까요 근데 맛있어져라 해주면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형이야 맛있겠다 어 제 것만 사셨어요? 네 왜요? 확실히 관리하는 메이든 다르네 오면 진짜 보려드릴게 그러니까요 페달을 한번 다 해드릴게 진짜로 너 보면서 뒤에 보면 더 경악하고 봤는데?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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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알아봤다 뒤에 알아봤다 뒤에 알아봤다 진짜로 진짜로 유튜브 보세요 혹시? 쫀득 아세요 쫀득? 아 몰라요?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도로씨 그만해 개새X야 도로씨 왜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해주셔야죠 해주셔야죠 뭘요? 일어나서 해주셔야죠 앉아서 해드릴게요 일어서서 해주세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아 들리지가 않아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빅불 먹고 뭐할까요? 자전거 탈까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어? 같이 같이 찍으면 찍게 해드릴게요 네 이 친구도 같이 찍어주세요 가운데 쫀득이라고 제 친구들도 많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제가 또 팬 구독자 한 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이제 떠나야죠 라멘이 쳐 넘어가? 모애모애끅 덕분에 맛있어졌는걸? 아 이제 슬슬 쫀습니다. 하나 될 땐 어떻게 한 명이 없냐? 아 안녕하세요. 쫀누이 바로 먹었어. 심심해서 어때요? 심심해서 어때요? 사진이라도 한 번 찍을까요 같이? 아 네. 좀 더 맛있어지고 싶어요. 모애모애끅 어허! 나 화나? 일어서서 지수야. 너 28살이라고 이제. 어? 지수야? 주인님. 오이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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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이시기. 애교. 지수야. 나 23살이라고 이제. 어어 나 만지지마. 만지지마. 나 50만원 주고 산거야. 저기. 진짜 너무 많아요. 클라이밍 대회. 빨리 와. 지금 뭐하는거에요?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지금 뭐하는거에요?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클라이밍 대회가 있어서 사람이 많네요. 일반인 참가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 나 못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응원문고 적고 오라고요. 아니 진짜 제발. 이거 적으면 선수들이 보나요? 아 그럼요. 소감도 적혀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해야죠. 쫀득이라고 아세요? 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9형은 이 친구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좋은일도 하고 얼마... 얼마 되나... 얼마 흐흐흐흐흫흐 흐흐하흐 admitted obesca 이야 우리 메이드 beautifully osg 더 알아 봤다. 지수야 알아본게 아니.. 지수야라니 지수야 알아본게 아닙니다. 그냥 씨발 이렇게 입고 있으면 누구나 다 쳐다봐요 죄송한데 방금도 저기서 깔깔깔 우는 소리가 들었거든요? 애써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마 예? 바로 100m 다리 갈 준비 왔어 숨발 끈이 풀렸네? 이 새끼 일부러 불어난 거 지랄 손 덕가 스트레스 많이 받나? 정답 정답 같이 한 번 찍죠? 그 사진 찍을 때 모에 모에끼웅 자세로 빨리 다리 한 쪽 들어 하트 하트 그래 점점 점점 잘한다니까? 잊지 못할 하루다 진짜로 엄마 좋아하시잖아 아 너무 좋다 도란 오"? 오이 씨 잠시만 정답 아 4시 전까지 제 시간이죠? 딜을 봐드릴게요 지금 40분 남았잖아요 지금 3시 17분이거든요? 3시 20분에 방송해 드릴 테니까 셀카 찍어서 인스타 올리세요 아니면 4시까지 하고 오리뱃 하던가 6시 한 번 하고 방송하시는데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이 시발 뭐라고요? 웃어 하트 손하트 그리고 일어나서 모애모애끼용 자세 어? 아 하지마 4시까지 해 4시까지 해 잘 나왔다 제가 시간 사는 거 너무 좋아요 다음에 꼭 전화 주세요 100만원 주고 살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봐주셔서 고마워요 귀여운 버전으로 맛있어 고마워요 어? 맛있어서 고마워요 끼잉 안녕 안녕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바 stan 아들 재하라 참 poisoning